친해서 알 거 다 알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뭐가 있다면서요? 네, 유주가 가끔 숙소에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라졌다 싶으면 진짜 조그맣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불에 이렇게 뒤집어쓰고. 그래서 없는 줄 알아요, 항상. 그래서 은하가 직접 사진을 찍었대요. 저거 있는 거야? 네? 저거 있는 거야? 네. 잠시만. 동생만. 진짜, 진짜. 저 이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불 안에 있어요. 숨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건데. 진짜? 어떤 포즈를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니, 들리. 아, 저쪽은 들리는데? 저쪽이 다리를 좀.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누워 있는 건데. 누가 믿을 거야? 내가 뭐 우리가 믿을게요. 이거는 신나는 썸머송 컴퓨터 왔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사라지지 않는 울대야. 차가운 어둠지 난 잡을 꽃처럼 남긴 옷이 사랑하는 너와 내. oh! 와!